아 저기가 줄인거야? 포기해야되겠네 이정도면 저기가 줄이 맞는거야? 에그슬러스 왔는데 줄이 길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포기합니다 럭키플라자는 아니고 여긴 딴 데야 하얏트 하얏트 하얏트야 여기 파이스트 플라자 태국집이 여깄다고? 태국 식당 거기는 약간 거기랑 비슷한 애가 럭키플라자랑 구조나 연계 대충 이름이 뭔데? 이름도 모른다고? 요거 앞에 식당? 아주 식당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이상하게 들어가지 네 제가 안에 들어갈게 원래 에그슬러스를 먹으러 왔다가 이렇게 파이 식당인데 아내가 여기가 좀 괜찮다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맛있길 바랍니다 바로 계산하는거야? 이게 비싸네 스퀴드하고 프로나고 얼마야? 18불이야 이게 이만큼의 가격을 베서고 있습니다 59.4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60불치를 먹고 가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네 이건 떠면되고 떠면로 떠면로 이건 뭐야? 이거 브로니케이브 국물을 봐야지 아음 맛있어?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이 밥이 찰밥 같아 아까 숟가락 생각 중에 먹어 국물 다 먹으러 갔다 했잖아 그것도 맛있어 배에 비쌌 으음 먹어요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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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까지 비싼 이유가 없다는 건 아니야? 그럼 국물 최고 음식은 원래 비싸 그리고 호쿠센터가 비슷한 맛인데 값은 레스토론 값 그게 맞는 정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태국 음식이라는 프리미엄 물질 태국 식당이라는 건 서비스 차지 없었지? 응 서비스 차지는 없어 그냥 17% 그것만 붙었어 부과세 맛 어떻게 알아? 밑에 7%는 서비스 차지 없고 서비스 차지 붙으면 꽃 쓰던데 근데? 거기다 요거 맛도 봐볼까? 어디? 고로케 같은 거? 아 뜨거 쎄? 맛있다 다 그냥 기본은 하는 거 같네 잘 네 몸에 인기 많아 근데 값이 좀만 더 싸면 좋을 거 같은데? 응 통통하다고 아 통통하다고? 맞아 진짜 뭐 쿠션감이 완전 싫어하는 느낌? 계란 아 완전 탱글탱글하다 아 완전 탱글탱글하다 그게 새우 만나서 그렇게 못할 텐데 나 그치? 뜨거워 새우 만나서 이렇게 하려면 새우가 얼마나 들어가야 돼? 뭐지 이거? 뭐가 이렇게 묻었지 여기? 아 이렇게 떨어졌구나 아까 또미양무는 솔직히 약간 별로야 괜찮은 건데? 그래? 응 커주의 포인트에 유치한 것만 먹어서 그런가? 응 계란이 뽁싱뽁싱하다 물을 많이 집어넣어서 그런가 이게? 오랜만에 먹어보는 저 저 맛 저 맛 이거 왜 이렇게 통통하지? 응 되게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통통하게 만들었나 싶다 새우는 별로 안 들어있어 근데 다 오목인가? 볼 수도 있고 밀가루 맛은 아니야 다 오징어 하나 새우 하나 먹어 새우 싫어 난 새우 별로 안 좋아해 오징어 좋아해 오징어 좀 사다 우리 오징어 후면에 먹자 계란은 역시 특유의 맛인다 계란 잘한다고 아주 요즘 우리 와이프 아들한테 인정받고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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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엔 그렇게 싫어했는데 내가 알사한 맛을? 아니 이거 똠얌 정말 난 저걸 왜 먹나 했는데 먹다보니 약간 그거랑 비슷해졌어 싱글벙글 버거인가? 통통한 계란 고기 삼이삼에 또 가야돼 그럼 거기 먼저 갔다 올거울거겠네 배워프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새우 하나 조금 들어가고 난 시계 받아서 시계 줄 갈러 바로 가야돼 줄을 왜 갈아? 그 줄.. 손목에 맞게 가는게 아니라 세팅한다고? 예 썼어? 뭔가 콧맛이 씁쓸한 기분? 근데 여기가 인기가 많은데, 이런 거. 아, 그런 거야? 응. 여기 인기 많은 회사 사람들도 가끔 특별한 거 좀 먹고 싶을 때 여기 보면... 근데 그때 태국에서 먹었을 때 그 느낌이 안 나는 거 같으나? 태국에서 먹었을 때 훨씬 맛있어요. 아무튼 태국 음식을 좋아하시면 한번 와서 드셔도 좋을 거 같은데 저는 글쎄요. 또 올 거 같진 않네요. 제 생각에. 이거는 뭐 입맛은 개인의 취향이니까 까탈스럽다고 앞에서 쫑거리는데 정말 우리는 오차대 자주 온다. 코코넛 음료 그런 게 많아 이제, 그렇지? 코코넛 음료 이런 게 많아. 아, 길치대로 난 힘들어 죽겠나 그냥. 코코넛 음료 진짜 너무 조금 있으신데 원래는 화장품? 역시 더위 사냥이 이를 때 최고인 것 같아요 까르띠여 여깄네 까르띠여 앞으로 간다고 그래? 이 디자인은 볼때마다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결이 나눠져있지? 과분한 하루를 살고 있구나 이거 뭐냐 주전자들 되게 독특하다 그걸 컨셉으로 만들었나봐 이게 뭐냐 이게 아 TWG구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